그 우선 이거라도 좀 줬어요. 아 이건 알아요 그 갈 갈 칠 어떻게 알았지? 그...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? 하...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어디서 했대? 어디서 했대? 너무 잘하니까 장우야! 좀 줘봐. 잘 되긴 했네. 이게 무슨 장우기? 어디서 했대? 자, 안디야. 어쩜 오민지가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? 뒤통수를 쳐도 분수가 있지. 지가 누구 때문에 그거 생활했는데. 비켜봐. 무서워. 독해도 너무 독해. 그 플라스틱 서저리 그거 한번 받고 나면 너무 아파서 절대 두 번은 못 한다던데. 그렇게 죽기 살기로 수술해대면 누군 더 안 이쁘겠어? 저게? 사람 얼굴이니? 내가 저랬음... 난 벌써 자살했다. 잠시만, 니네. 아휴... 너 눈... 너 코... 시계... 다 돈 주고 산 거지. 너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잖아. 근데 미모는 안 돼? 야... 너네들 다 성형 수술했잖아. 근데 민지는 욕해? 원래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건 괜찮고 못생긴 사람이 하는 건 추한 거냐? 거저 얻는 거 아니야. 엄청난 고통 치르고 얻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왜? 그게 뭐? 그게 민지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? 있으면 나와. 나와봐! 용서하란 말. 안 해. 미안하단 말도... 못 해. 용서할 거란 착각하지 마. 자, 네가! 허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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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, 잔디야! 허억! 허억! 아멘 잔디야 고마웠어 또 만나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밀키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바다 소리 들린다 또 만나고 갈게 내 사랑하는 잔디야 아... 자자 주먹! 신하고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. 오늘부터 2학년 비방 금잔디는 이 구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. 저요! 그러니까 앞으로